네 안녕하세요 탁선장입니다. 오늘은 4월 14일 물때가 아움물입니다. 안강망어선 두척하고요. 자망어선 두척 홍어 그 다음 유자망어선 열한척 청조기 경매 있습니다. 안강망어선부터 볼게요. 민어, 민어 한 열다섯마리정도? 그 다음에 농어, 양태우럽, 먹갈치, 첨동, 평어, 서대, 가자미, 중화새우, 홍어, 간잼, 아기입니다. 저기도 거의 비슷하네요. 큰 차이가 없죠? 자망어선 쪽으로 가볼게요. 자망어선 홍어를 잡아왔구요. 또 다른 한척의 홍어 입니다. 그 다음에 열한척, 유자망, 어선, 참조기, 갈치, 백조기, 고등어. 이제 한상자에 몇마리 들어있고 무게랑 치수 좀 다채려고 금은 여기 비닐을 키우고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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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저기는 너무 저렴한 게 있는데 여기 비닐을 키우고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